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영어 말하기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있는 15개의 단어를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이랑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에서 새로운 시리즈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의 명칭은 뭐냐면 아는 단어로 영어를 쉽게 말하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어 영화에서든 영어로 된 드라마에서든 우리가 말하는 거든 사실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단어를 배열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우리 사실 영어 이야기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잘 알고 있고 워낙 쉬운 단어들 it, was, that, for, on, with, have, won, what, all, or when, can, their, use 이 15개를 가지고 단어당 6개 정도 문장을 여러분께 어떻게 쓰는지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아는 단어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다음 장 넘어가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it은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보통 it 하면 그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it을요. 대명사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대신 써준다는 거예요. 뭘 대신 써줘요? 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지쌤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아휴, 그 채널 정말 좋아 하는 그 그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it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 나도 사고 싶어. 어때요? 그런 녀석들이 바로 it입니다. 그리고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요. 뭐 it's fun. 그거 재밌어. it's new. 그거 새 거야. it's sad. 그거 슬퍼.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it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히나 날씨 쓸 때 그리고 시간 쓸 때 날씨가 어때요? 시간이 몇 시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주어 it으로 써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it's hot. 덥군요. it's cold. 지금 춥군요. 그죠? 뭐 it's cold. outside 하면 밖에가 춥군요. it's cold today 하면 오늘 춥군요.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t's 10.30. 지금 10시 반이야. it's 5 o'clock. 지금 5시. 5시. 정각이야와 같이 시간, 날씨 나타날 때 it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t이 목적어라고 해서 동사 뒤로 날아갑니다. I need it. 나 그거 필요해요. I want it. 나 그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 그거 원해요. 어떡해요? I want it 쓰는데 그 it은 바로 이 시계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이제는요. 이거를 의문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s it hot? 지금 덥나요? Is it far? 거기까지 뭔가요? Is it true? 그거 사실인가요? 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맞아요. 이 녀석들은요. 다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문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덥나요? Is it far? 거기까지 뭔가요? 거기 뭔가요? Is it true? 그거 진짠가요? 누군가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한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I don't like it. 이렇게 부정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죠? 동사 뒤에 와서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나 그거 안 좋아해. 자, 우리 마지막 문장만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자, 그래서 여러분 이 It에서 기억하실 것은요. 이 It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것이라고 받아요. 그 사람, 그 물, 그 도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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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듯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폭이 너무 넓고 특히나 It, It is라고 해서 주어로 쓰일 때 많고 그리고 동사 뒤로 넘어가서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정도면 괜찮을까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Was예요. Was. Was는 뭐죠? 네, 우리가 비동사라는 걸 배웠고요. M, R, Is 해서 각각 주어가 짝꿍이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형이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네, M이랑 Is의 과거형이 바로 이 Was가 되겠죠. 그러니까 Was의 짝꿍은 누구일까요? I, He, 그, 그죠? She, 그녀, 그리고 It. 이것들 짝꿍이 다 W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I was a student. 나, 학생이었어. 과거예요, 그죠? He was brave. 그는 용감했, 썼어. 과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얘기하다가 과거로 말해야 될 시점에 이 Was를 잘 못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지금 상상하면서 He was brave. 아, 그 사람 그때 용감했었지. 지금은요? 아, 지금 하나도 안 용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여기 우리 쓸 수 있는 거예요. She was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었어. 예를 들면 막 전화해요. 전화하다가 어제 그 여자의 집에 있었어. She was at home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요. It was hot yesterday. 어제? 어제? 더웠어. 그죠? 저랑 이 문장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It was hot yesterday. It was hot yesterday. 자, 아까 배웠던 그 It 날씨 썼던 거 여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너 오늘 하루 어땠어? 맞아요. 누가 우리가 연인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딱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과거죠. 지금보다 지금 전에 있었던 오늘 하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How was your day?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좋고요. 그 아래는요. It was very difficult. Difficult 하면 뭐죠? 어, difficult. 어렵게 생겼네요. 이거 단어가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뜻은 어려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It was very,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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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죠.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was 이래요. 우리가 영어 좀만 배우면 이 was가 뭐의 과거형인지 금방 알아요. 짝꿍도 잘 압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잘 안 나와죠. 그래서 I was, he was, she was, it was 이거 열심히 입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너무 쉬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요. That. 어, 우리 보통 That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죠? This. 저것은요. That. 그래서 우리가 사실 That을 저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It 배웠잖아요. It. 그것. 어, 그런 뜻도 있어요. 그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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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수 있는 게 It. 또 있고 That. 또 있습니다. 근데 다만 That은요. 저쪽 나한테서 멀리 있는 저것을 가르칠 때는 It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저 멀리 있는 거는 That이라고 해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That's fun. 어, 그거 재밌겠다. That's fun. 그거 재밌다. That's cool. 어,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That's cool. cool 하면요. 그냥 뭐 원래는 시원한 이런 뜻인데 그냥 뭐 우리 보통 아, 저 사람 되게 쿨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쿨하면 좋은 거예요. That's cool. 저랑 같이 따라해볼게요. 이건 많이 써요. 어, 좋다. That's cool. 그거 좋네. That's cool. That's okay.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라는 문장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That's cool. That's okay. 참 많이 쓰이고요. 요 that도 아까 우리 It 그랬던 것처럼 동사 뒤로 날아갑니다. I like that. 나 그거 좋아해. I know that. 나 그거 알아. I need that. 나 그거 필요해. 이, that이 이 수로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I like it. I know it. I need it. 돼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시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I like it. 나 이거 좋아해. I know it.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필요해. I like that. I know that. I need that.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요. Is that Is that are 그게 다인가요? Is that new 그거 새 건가요? 라고 해서 질문할 때는 역시나 That 은요. 네. 우리 단수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Is that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요. 또 Is that true? Is that right? 같은 질문도 있네요. 그래서요.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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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거 진짜야? Is that true? 그거 맞는 말이야? Is that right?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s that true?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거 진짜야? Is that true? Is that true?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That was easy. That was free.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해요.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was 쓴 거죠. 왜요? 네. 이거는 제가 질문할 때 that의 짝꿍은 is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를 쓰려면 is가 과거형이 되면 was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hat was easy. 아우, 그거 쉬웠어. That was free. 그거 공짜였어 정도 될 것 같고요. Why did you do that? 좀 어려운 문장 데리고 왔어요. Why? 왜? Did you? 과거잖아요. 과거를 질문합니다. Why did you do that? 너? 왜? Do that. 그것을 Do that. 하다. 그래서 너 그거 왜 했어? Why did you do that?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따라해볼게요. Why did you do that? Why did you do that? 좋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for 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 for 하면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르긴 몰라도 20개 정도는 나오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사실 한국 사람이 정복하기가 뭐랄까요? 정말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for for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뜻이 뭐죠? 무엇무엇을 위해서 무엇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예를 들면 for가 60%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 나중에 하면 뭐 기간 어떤 동안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쓰이는데 그 유명한 뜻이 또한 30%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고 자주 쓰는 뜻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뭐 열 번 중에 아홉 번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뭔가 똑부러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뜻부터 좀 알아보자. 특히나 for 누구를 위해서예요. 어떻게 쓰이나요? it's for you it's for you 이거 당신을 위한 거예요. it's for you 그죠? 그리고요 I'm here 나 여기 왔어. 왜요? for John John을 위해서 왔어. 역시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고 쓰인 거예요. it's for you 이거 너를 위한 거야. I'm here for John 나 여기 John을 위해서 온 거야. please wait for me 나를 기다려줘.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for me 나를 위해서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좀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for me please wait for me 그리고 그 밑에는요 I'm studying for the test 나 공부해요. I'm studying 됐으니까 ing 붙었으니까 나 공부하는 중이에요. 왜요? for the test 그 시험을 위해서요. 그죠? for 위에까지는 for you for John for me 라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밑에는요 시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좀 있는 거죠. 목적 너를 위한다는 목적 나를 위한다는 목적 그리고 어떤 시험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겠죠. 마지막 문장은요. I work for money 나 돈 때문에 일해 한국말로 이쁘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정확히는요. I work for money 나 돈을 위해서 일해 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자 for 뜻이 많아요. 하지만 우선 for 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는요. 또 좀 어려운 거 갖고 왔어요. 어 이 언 도요. 뜻이 모르긴 몰라도 스무 개 이상 있을 거고요. 우린 보통 o, n 하면 on 이라고 많이 읽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o, n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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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on 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on은 어떤 뜻이냐면 어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의자 위에 있어요. 이 마이크는요. 책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 있나요? 지금 지구 위에 있어요. 그죠? 그 어딘가에 위에 있는데 그게 요만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표면 위에 접촉되어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엉덩이가 의자랑 붙어있죠? 이 마이크는요. 책상이랑 요 마이크 발이 붙어있어요. 우리는요. 지표면에 붙어있죠. 우리는 하늘 공중에 떠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on은 어디에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어디 위에 붙어있다 구요. 한번 문장 보겠습니다. it's on my desk. 그거는요. 내 책상 위에 있어요. 자 I sit on a chair. 나는 의자에 앉아. 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 지금 의자에 앉아있죠. I'm sitting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I sit on a chair. 나는 의자에 앉아. 어떻게요? on a chair.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요. 페이지 57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요. It's on page 57. 57이라고 해요. on page 몇 페이지요. on 왜요? 글씨가요. 1페이지부터 딱 있는데 우리가 찾는 그 글씨가 이 페이지 종이 위에 인쇄됐잖아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on the desk on the chair on 몇 페이지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요. 뭐 우리 이거 on 같은 경우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을 느낌을 어디 위에 붙어있는 느낌으로 가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치사가 정말 헷갈리는 게 날짜 시간 뭐 계절 이런 거 말할 때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 on 같은 경우는요. 날짜 이야기할 때 on 어디 쓰이느냐 첫 번째 요일 앞에 씁니다. 요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일 쓸 때 어 뭐 우리 금요일에 만나 뭐 나 지난주 월요일날 뭐 했어 할 때 그냥 다 앞에다가 on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I work on Monday. 나 월요일날 일해. 그죠. 우리나라는 월요일날인데 이 영어는 앞에다가 뭔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우리한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요일 앞에는 그냥 on 쓴다. 그냥 on Monday on Tuesday on Sunday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ork on Monday. I work on Monday. 좋고요. 그 다음 문장은요. I don't work on weekends. I don't work on weekends. 자 여러분 우리가 주를 week라고 하고 week에 뒤에다가 end 붙어서 weekend라고 하면 뭡니까? 주말이죠. 그래서 주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 늘 앞에다가 또 on 붙어줘요. on 그래서 뭐 특정한 한 주말을 우리가 딱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주말이다 하면 on the weekend 내지는 뭐 on this weeke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덜을 붙여주시나 아니면 이번이라고 해서 this 라고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평소에 주말 평소 주말 뭐 그냥 딱히 특정하지 않은 주말들 하면 그냥 on weekends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볼게요. I don't work on weekends I don't work on weekends 그죠? 그래서 날짜 중에서 요일이랑 주말 쓸 때는 꼭 on을 붙여주시면 좋겠다 요거 이번 시간에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on the street on the bitch 있어요. 어 우리 그거 어디 길거리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역시도 그 길거리 위에 길 위에 그 가게나 그 길 위에 지하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n the street on the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변가 위에 있어요. on the bitch 라고 이야기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on 참 여러 군데 쓰여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on 있으면 어디 위에 표면에 붙어있는 느낌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가볼까요? 네. 오랜만에 광고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이거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 채널이라는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뭘 다루냐면 시사 뭐 상식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좀 여러분 영어랑 좀 동떨어졌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외래어 같은 것들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채널에서 그 채널에선 제가 매주 광고를 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정오의 사소함 이라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월 화 목 금 여러분들의 개인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음성으로 뭐 원래는 5분 정도였는데 지금 한 10분까지 늘어났어요. 10분 정도 녹음을 해서 월요일날 한번 화요일날 한번 목요일날 한번 금요일날 한번 낮 12시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요. 이게 뭐 12시에 못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실 때 들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어떤 거 다뤘냐면 최근에는 지난주에 팝송 호텔 캘리포니아 달았었고 뭐 찰스 다윈 종의 기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캐나다는 어떤 나라고요. 트란도트라는 클래식도 같이 한번 좀 알아봤고요. 오로라 오로라가 뭔지 또 미국의 상원 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같이 굳이 영어는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알면 좋은 것들 알면 사회생활하기 훨씬 좋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기 좋은 것들 또 뭐 알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알아보고 있고요. 뭐 같이 기운내자 이런 의무를 일주일에 4번이나 드리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동영상 설명란에 정오의 사수함 신청하기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7291-1016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 스태프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냥 뭐 어떻게 가입하는지랑 다 가입해드려요. 해드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카드 결제하는 거 좀 어렵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이거 운영한 지 벌써 6개월 다 돼가요. 5개월 정도 5개월 조금 넘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이제 with 나왔어요. 전치사 우리 배울 거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오늘 with까지 세 개만 할 건데요. with는요. 사람으로 치면 누구누구랑 같이 라는 뜻이에요. 나랑 몸을 붙이고 있는 거야. with의 느낌은요. 내 몸에 내 몸에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with 사람 하면 누구누구랑 함께 근데 어떤 뒤에 with 하고 뭔가 도구 같은 거 나오면 내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지니고 있는 건 어떤 걸 로 하다 라고 해서 좀 수단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dance with me 나랑 춤추자 그죠. 나랑 나와 함께 춤추자 그 밑에요 I live with my parents 나는 우리 my 나의 parents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I live with my parents 그죠. with 내 몸에 붙였잖아요. 그죠. I work with John 나는 John이랑 work 일해요. 그죠. I work with John Is John with you? Is John with you? 해석해보세요. Is John with you? 네.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여기서는 비동사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 처음에 학교에서 배우면 이렇습니다. 존재를 나타낸대요. 존재? 존재가 뭐야? 그런데 비동사는 사실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무엇뭇 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있고 그냥 저는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어떤 상태다. 비동사가 나오면요. 존재가 그냥 있는 상태예요. 누구랑요? with you 너랑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존재이랑 같이 있니? Is John with you?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들 나오면 어떤 상태로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 John 존이 있는 상태입니까? with you? 너랑요? 존 너랑 같이 있니?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write it with a pen 자 위에까지는 어땠습니까? with me 나랑 with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랑 with 존 존재이랑 근데요. 그거는 무엇뭐랑 누구 누구와 함께였다면 여기는요. write it with a pen 쓰세요. 그거 쓰세요. with a pen 펜으로요. 수단을 나타낸 거죠. 정확히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몸에 펜이 붙어있는 느낌인거에요. 펜으로 쓰세요. 그 밑에요. cut it with a knife 그것을 자르세요. with a knife 칼로 그것을 자르세요. 정도의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with는요. 나랑 같이 있는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on for 보다는 조금 평이하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생각해볼까요? 자 이제 첫번째 동사가 나와요. 우리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단연코 딱 두개 있어요. 두 d o 두 왜요? 질문할때도 쓰잖아요. 부정할때도 쓰고요. 두 동사 그리고 have 동사에요. have는 일차적으로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ave 가지다 소유하자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have 가 나중에 조금 더 어려워지면 시재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뭐요? 시재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오늘은 그냥 이 have 기본적인 뜻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I have a car 나 차 가지고 있어.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나타내죠. I have a car I have a cat I have a house 나 고양이가 있어 나 집이 하나 있어 너무 나아쉽죠. 다 쓰실 수 있죠. 근데 이걸 상대방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do you have 라고요. do you have 너 있어? 너 있어? do you have a job? 너 직장 있어? 직업 있어? do you have a pen? 너 펜 있어 와 같죠. 자 펜 있어 물어볼까요? do you have a pen? do you have a pen? 좋고요. 정말 많이 쓰는 말 하나 있어요. 난 모르겠어. 나 별 생각이 없어. I have no idea. 자 이거는 제가 늘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해요. 근데 미국식 사고방식은 I have 난 가지고 있어 no idea 아이디어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결국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I have no idea 이거 언제 쓰냐면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I have no idea 나 몰라 별 생각 없어. 야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문제 사회 문제 뭐 예를 들면 야 지금 뭐 어디서 무슨 파업을 하고 있대 나쁜 놈들이야 회사가 나쁜 놈이야 이거 노동자가 나쁜 놈이야 I have no idea 나 아무 생각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보통 뭐 I don't know 나 잘 몰라 I don't understand 뭐 이런 거 대신해서 I have no idea 정말 많이 써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좋고요. 자 일반 동사가 처음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우리가 비동사는 짝꿍에 따라서 네 어떨 땐 is 쓰고요 어떨 땐 m 쓰고요 어떨 땐 are 쓰죠. 근데 일반 동사는 그런 거 없고 나 I 너 you 그리고 복수형 있잖아요. 뭐 여러 명들 they 그들이나 이런 거 빼고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3인칭 단수가 뭐죠?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거 3인칭 단수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인 거 하나인 거 그럴 때는 우리 동사를 쓸 때 동사 뒤에다가 s나 es 붙여주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동사인 이 have는요. 이 3인칭 단수형이 예외예요. have는 has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h a s 왜 이렇게 바뀝니까? 원래는 아마 have 쓰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랄까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have 쓰라고 다 발음하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has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he has a cold 그는 cold 뭐예요? 추위를 가지고 있어. 그는 감기에 걸렸다는 게 he has a cold 돼요. 선생님 왜 cold 앞에 어가 붙나요? 이런 게 이제 영어가 어려운 거죠. 우리 보통 어는 언데붙이라고 그랬어요? 셀 수 있는 명사들 중에서 그죠? 하나 있는 거 하나를 이야기할 때 뭐 수 많은 것 중에서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어 붙이라고 했죠. 근데 cold는요. 감기는 셀 수 있습니까? 없는데 뭐 감기나 열 날 때 뭐 he has a fever 하면 그는 열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 좀 써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he has가 된 거고요. we had a plan head는 뭡니까? had 네 이 head는요 have 가지다의 과거형이에요. 자 우리는 a plan 계획이 있었어 어 우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해서 have 같은 경우는 has로 삼인칭형으로 만들어주고 had로 과거형을 만들어줘요. we had a plan 우리는 계획이 있었어 마지막 문장은요. I have to study English. I have to study English. 자 이 have가 또 많이 쓰이는 곳이 have랑 to를 붙여서 어 뭐 뭐 반드시 해야 돼 꼭 뭐 해야 돼 정도의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I have to study English는 어떤 뜻이 될까요? 나 영어를 공부해야만 해. 자 까지 됐고요.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뒷장에는요. one 있어요. one one two three four five 할 때 one이에요. one 하면 하나의 내지는 하나가 돼요. 어 볼까요? I have one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 음 뭐 예를 들면 너 너 컴퓨터 있어? I have one 나 하나 있어. 어 I have one 나 한 개 가지고 있어. 이럴 때 I have one 나 한 개라고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I will buy one 아 나 그거 하나 살 거야. 어 나 하나 살 거야 라고 할 때 어 역시나 동사 뒤에 와서 하나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은요. do you want one biscuit 뭐 or two biscuit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비스켓 하나 원해 아니면 두 개 원해 어때요? 비스켓 이라고 하는 단어 어 하나 비스켓 하나 자동차 하나 집 한 채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명사 앞에 와서 원 비스켓 원 칼 투 칼 쓰리 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거라고 할 때도 쓰이겠죠. 그래서요. 뭐 sure. do you want 원 비스켓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어 요게 실제로 이제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요게를 더 많이 써요. 아까 마치 우리가 I have no idea 했던 것처럼요. no 원이 주제가 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원 하면 하나 저 사람으로 치면 한 명이에요. no one 하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볼까요? no one knows no 알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장이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no one knows 하면 부정형입니다. 아는 사람이 어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no one knows no one knows 그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한번 볼까요? no one likes war 어떤 뜻으로 해석됩니까? no one likes war war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건 no one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no one이 주어가 되는 형식의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no one knows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no one likes war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와 같죠. 그 밑에 볼까요? I need one more 나 필요해요. 필요로 합니다. one more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one more 많이 쓰여요. one more 한 번 더 하나 더 해요. one more time 한 번 더 뭐 one more 어쩌고 하면 하나 더 해요. I need one more 나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뭐 동사 뒤에 원 쓰이는 경우만 안 해요. 뭐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no one 이라는 문장 아니면 one more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쓰인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뒷장 가볼까요? 네 뒷장에는요 오늘따라 착착 가습기를 좀 켜야겠네요. 많이 건조해진 것 같은데 what 하면은 무엇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what은요 우리가 이 영어를 조금 더 많이 배우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what이 문장 앞에 오는 것만 보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영어를 배우면 what이 문장 중간에 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우선 단문 형태의 문장 앞에 오는 what만 배워볼 거예요. 이 what 역시도 what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what 다음에 비동사가 올 때도 있고 일반 동사가 올 때도 있어요. 비동사가 오는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네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름이 뭐예요? 이 문장 제일 처음에 보여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what is 줄이면 어떻게 되죠? what's what's your name? 그럼 따라해볼까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뭔가요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묻는다거나 이 문장들 참 많이 있습니다. what is it? 그건 뭐야? what is that? 그건 뭐야? 저거 뭐야? what is this? 이거 뭐야? 누가 딱 줍니다. 뭐야? what is it? 아니면 이것이니까 what is this?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다 what is it? what is that? what is this? 이거 뭐야? 참 많이 쓰겠죠? 참 많이 쓰는 문장 여기까지 배워봤고 그 밑에는 이제 일반 동사랑 어울려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우리 지난주에 여기 뒤에다가 뭐 좀 붙여서 질문 배웠었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어 우리 for a living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세요? 자 역시나 for 무엇을 위해서잖아요. a living 사는 것을 위해서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do?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는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해석해 보세요. 당신이 you want 원하는 것은 what 무엇인가요? 그래서 일반 동사랑 참 많이 어울려서 써요. 일반 동사랑 어울려서 쓸 때는 역시나 what do you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say? what죠? 뭐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해? 등등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정말 많이 쓰이고 그 밑에는 과거형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 너 지금 뭘 원해? 라고 물어봤다면 과거형에 대해서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what did she say?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금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참 그래요. 영어공부하다 보는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영어 단어 어려운 것도 막 외우고 싶고 어려운 것도 막 보고 싶은데 실제로 막상 막 말하면 아주 기본적인 과거를 과거로 질문을 못하고 시제가 막 틀리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걸 신경 쓰고 신경 쓰면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막 틀려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자주 연습해서 안 틀리게 하면 더 좋겠죠. 그녀가 과거에 말했으니까 what did she say 가 되겠죠. 그리고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what 무엇을 can I 할 수 있을까요? do 내가 할 수 있을까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뭘 해드리면 될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뭐 가끔 상점가도 이런 걸 물어봐요. what can I do for you? 내지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마지막 문장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하나, 둘, 셋, 넷. 되게 많이 남았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열다섯 개 알려드리려고 열다섯 개를 딱 뽑아왔는데 열다섯 개는 열다섯 개 다 할까요? 천천히 물 마시면서 열다섯 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all이요. all. all 하면 우리 보통 all 모든 내지는 전체 다 를 all이라고 해요. 그래서 that's all 이런 문장 써요. that is all 그것이 all 다다 그게 다야. 예를 들면 누가 야 이거 끝이야? yeah that's all 그게 다야 that's all 그게 끝이야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we we know 우리 알아 we work 우리 일해 일 때 we all know 하면 우리 모두 다 알아 we all work 우리 모두 다 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랑 같이 쓰이면 우리 모든 사람 다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I slept all day I slept slept 뭐죠? sleep 자다라는 것의 과거형이 바로 slept 그래서 나는 slept 잤어요 all day 모든 날 all day 하면 하루 종일이에요. 나 하루 종일 다 써요. 역시나 day 날이니까 모든 날 하루에 모든 시간을 잤다는 거겠죠? I slept all day all day 하면 하루 종일 she cried all night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 cried 그녀는 울었습니다. all night all night 하면 밤새 밤 내내가 되겠죠. all day 하루 종일 all night 밤새 I love all of you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해. 그래서 보통 이게 all of으로 많이 쓰이고 그 뒤에 명사 복수명사 와요. 대명사라든지 복수명사 오는데 all of 하면 누구 모두를 해요. 그래서 I love all of you 난 너희들 모두를 사랑해. 그리고 그 밑에는요 all of us are busy. 위의 문장에서는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왔고 여기는요 all of us 주어 자리에 온 거죠. 우리들 모두는 are busy. 바쁩니다. 라는 문장이 됐고요. all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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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열다섯 개 다 해버리죠. war 이 war 같은 경우는요 비동사 are 의 과거형이 됩니다. 자 you were a teacher 당신은 teacher 선생님이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우리 are 이랑 같이 썼던 녀석들 뭐 있었죠? you가 are 이랑 짝꿍이었고 you we they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we were tired 우리는 피곤했 써요. 뭐 어제든 아까든 어제든 과거예요. they were very excited excited 하면요 어떤 거 되게 신나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걔네 진짜 신나 보이더라 신났더라 they were very excited were you busy yesterday were you busy yesterday 너 어제 바빴어? yesterday 쓸 거면 무조건 were 써야겠죠? 과거는 과거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were you at home 해석이요. were you 당신은 있었습니까 어디에요 at home 너 집에 있었어 뭐 예를 들면 were you at home yesterday 뭐 어제라든지 were you at home 5pm 저녁 5시에 집에 있었어 등과 같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배웠던 거 all 또 나왔어요. all of us 여러분 그냥 all 쓰면 all of you 너네다 all of us 우리 다 우리 다 were there 거기에 있었어요. 정도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비동사 과거형은요. 우리가 쓸 때마다 눈 감고 느낌을 잘 느끼셔야 실제 말하실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아까 what 이랑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n 이라고 해요.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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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언제 그냥 시간을 나타냅니다. 가장 쉬운 문장은요. when is your birthday 역시나 아까 what처럼요. 비동사랑도 쓰이고 일반 동사랑도 쓰여요. 비동사요.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when 언제인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the party 파티는 언제인가요? 자 이제 일반 동사랑 같이 써볼게요. when do we start 언제 우리는 시작하나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도 비동사 쓸 때랑 일반 동사 쓸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아시면 좋아요. 일반 동사 쓸 때는 어때요? 네 뭔가 동작 포함되어 있고 뭔가 진짜 궁금한 움직임이 포함된 게 궁금한 거죠. 비동사 쓸 때는요. 어떤 딱 정확히 뭐 네 이름이 뭔지 네 생일이 언젠지 물어볼 때 또 뭐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볼 때 비동사 쓴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when do you live here? live 무슨 단어냐면 live 여기 있다 저기로 떠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 여기 언제 떠날 거야? 라는 질문 시간이 궁금한 거죠. 언제 when do we start 언제 우리 시작해요? 너 언제 떠나요? 문장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en do you live here? when do you live here? 그 밑에는 you when did you get up? when did you get up? when do you 였던 게 when did you로 바뀌었으니까 과거죠? when did you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났니? 언제 일어났니? when will you go out? go out go 가다 out 밖으로 가다 외출하다 너 언제 외출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when will you 가 된 거겠죠. 그래서 what when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연습 많이 해봤고요. 뒷장 가볼게요. 뒷장이요. 자 뒷장에 또 어렵지 않은 거 나와 있어요. can 하면 이거 사실 뭐 영어 배울 때 너무 처음부터 배우는 거죠. I can swim 내지는 I can cook 하면 나 수영할 수 있어. I can cook 나 요리할 수 있어. 해서 어떤 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처음 나왔죠. 얘 조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우리 이 강의 시리즈 처음 나왔는데 조동사라는 녀석이고요. 동사를 보조해줘요. 동사가 뭡니까? 수임, 수영해요. cook, 요리해요 같은 게 동사고 앞에 있는 can은요. 조동사예요. 동사의 뜻을 수영하다를 수영할 수 있다. 요리하다를 요리할 수 있다로 바꿔주면서 보조해주는 게 바로 이 조동사 can의 역할이고요. 이 can 뒤에는 동사의 원래 형태가 이렇게 와요. 자 이거 질문합니다.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 뭐 할 수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 can you? 이렇게 질문하죠. can you help me?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밑에는요. I can't see 나 볼 수가 없어. I can't go out can't 하면 can not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 can't 나 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can I get a blanket? can I get a blanket? blanket 하면 담요해요. can I get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비행기 딱 탔을 때 추워요. 안 추워도 미리 얻어놓으세요. 비행기 언제 타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can I get a blanket 하면 can I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문장이 되겠고요. can I trot it on? can I trot it on? try on 하면 어떤 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옷가게 가서 저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문장이 바로 이 can I trot it on?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can I trot it on? can I trot it on? 좋고요. where can I learn English? where can I learn English? where 이거 안 배웠죠? 우리 what이랑 웬만 배웠는데요. where 하면 어디에라는 뜻이 어디 장소가 궁금한 거예요. where can I learn? learn 배웁니까? English 영어를요. 내가 영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같은 문장이 된 거고요. 자 can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can 뭐 여기저기 활용돼요. 다음 장입니다. 자 there 오늘 뭐 다 중요했는데 이 there도 참 중요하고 한국사람들 기준으로 이 말은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there 하면요 원래 뜻은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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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거기 거기 햄버거 맛있더라 어떤 장소 거기 라고 이야기할 때 there 써요. 볼까요? John is there John은 거기에 is 있어 John 거기에 있는 상태야 비동사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게 비동사예요. who is there who's there 뭐 밖에서 예를 들면 누가 문동을 두드려요. who is 누가 who는 누구예요. who 누가 is 있습니까? 있는 상태예요. there 거기예요. 거기 누구예요? 까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쉬운 거기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there 제대로 된 활용이죠. 무엇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there is there are 수 있는데요. there is a duck 하면 강아지 한 마리 있네요. there is a duck 이라고 써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게 a duck 한 마리 이때는 there is 이고요. 여러 개 여러 마리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거 뒤에 있는 것의 숫자를 맞춰서 there is 가 아닌 there are 씁니다. 볼까요? there are cats 고양이들이 있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there is a cat 고양이 여러 마리 있어요. there are cats 가 됩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질문할 때도 질문할 때는 there이랑 is랑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is there an elevator 있나요? 근데요. 이게 there are there is 했던 것처럼요. there are 이때는 순서만 바꿔주면 되지만 동사는 are 되는 거죠. there are 이 밖에서 are there any questions questions 하면 뭐가 돼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질문 좀 있습니까? are there any questions 이라는 문장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there is 가 쓰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우선 헷갈리면 there is 만 익혀요. 근데 이제 there are 나왔어요. there are 뒤에 있는 거랑 수 일치시켜줘야 된다 까지 배웠고요. 다음 장에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use 라고 하는 사용하다 아니면 쓰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use는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볼펜을 사용해요. 컴퓨터를 활용 사용합니다. 유튜브를 사용해요. 와 같은 사용하다 뿐만 아니라 좀 다른 뜻으로도 쓰여서 use가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우선 사용하다 부터 볼게요. I use it everyday. 나 이거 매일매일 써 뭐 컴퓨터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I use it everyday. 매일매일 써요. 할 수 있고요. can I use your phone? 아까랑 똑같죠. 당신 your phone 당신 핸드폰 저 좀 써도 돼요. 어떤 걸 실제로 사용하다는 뜻이죠. 근데요. 그 밑에요. I used to come here. used 면 use의 과거용 같은데 나는 사용했었다. come here 여기에 오는 것을 사용했었다? 어 이거는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자주 배우는데 어 이 use 가지고 쓸 수 있는 표현이 그냥 use to 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I am used to 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에 used to 가 있습니다. 그냥 used to 는요. 내가 과거에 어떤 걸 했었다는 거예요. 비동사에 used to I am used 는요. 어떤 거에 내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used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어 마치 우리가 이 use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use가 사용하다잖아요. used는요. 사용되어진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이 많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기 익숙해진 거죠. 어 비동사랑 같이 있어서 I am used 나는 익숙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 요것도 뭐 제가 이제 종종 계속해서 복습해드릴 테니까 오늘 당장 못 외우셔도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곤 했었다. I used to come here 나 여기 자주 나 오곤 했었어. 과거에 I used to drink beer 나 맥주를 마시곤 했었어. 그 밑에는요 I'm used to it 나 그것에 익숙해 I'm used to living alone I'm used to living alone 나 혼자 사는데 익숙해 그래서 좀 어려웠던 use까지 배워봤고요. 오늘 여러분 열다섯 개를 했어요. 좀 많았죠. 그리고 저도 강의가 길어서 약간 조금 힘들긴 했는데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늘 그렇지만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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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괜찮다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아 그래 그럼 요런 형식으로 강의를 해도 되겠다. 왜냐면 이게 문장이 벌써 한 페이지에 여섯 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90개 정도 문장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저도 뭐 보신 여러분도 쉽지는 않지만 이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